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2급 실기에서는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5,10점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기본작업 2-1번 시트 자료 파일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기본작업 파일을 불러오시면 기본작업 2-1번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셀 서식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P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위쪽에 홈탭에 맞춤해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 정한 영역의 가운데에 배치할 수가 있고요. 셀 스타일을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의 스타일에 자세히 클릭하셔서 출력 데이터 및 모델에서 출력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크기가 14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크기를 14를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가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30이라고 입력하셔서 행 높이 입력하시고 확인이나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1셀에 입력된 상공 유통 7월 분류 매출 현황의 앞에와 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1셀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 가서 클릭하시면 되겠고 상자 앞에서 한글 차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고요. 탭키를 누르신다던가 또는 보기 변경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를 찾아서 클릭 마찬가지로 매출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신 다음 탭을 누르시거나 보기 변경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2셀에서 날짜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요. 현재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7셀에 우유라고 입력된 U자담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자키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한자 우유를 선택하시고 변환해 주시면 한자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5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5부터 C6 현재 입력된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문자 뒤에다가 맥주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그 뒤에다가 맥주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맥주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품명에 세계 국내 글자 뒤에 맥주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골뱅이를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섯 곳에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B5부터 B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를 선택 B10부터 B12를 선택 B13부터 C13을 선택 B14부터 C14를 선택합니다. 다섯 개의 영역을 한 번에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냥 클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셀 병합해 주시면 되겠고요. D4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글꽃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 체육의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개자를 붙여서 문제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D5부터 H12 영역 선택하셨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셨고 표시하실 텍스트 개자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D14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리 표시하기 위해서 방법은 표시 형식의 자릿수 늘림도 가능하시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입력하는데요. 샵을 입력하시거나 0을 입력하시거나 0.00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샵.00이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P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현재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는 바깥쪽을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셨고요. 다음은 다시 한번 I1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대각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맨 아래 다른 테두리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오셔서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열의 너비를 2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열머리 끌 A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입력하셔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B13부터 B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가로에 균등분할 들여쓰기 선택하셨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균등분할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5 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I5 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자동 크기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모 상자 안쪽에 경계 라인을 꼭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의 자동 크기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간혹 자동 크기 맞춤 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계 라인이 아니라 안쪽에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메모 서식에 오시면 글꼴에 대한 서식만 적용할 수 있도록 글꼴 탭만 표시가 됩니다. 경계 라인 선택하시고 메모 서식 선택하셔야만 맞춤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문항의 셀 서식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아까 이름을 정의하셨잖아요. 이름을 정의하시면 이름 상자에 제품명이라고 선택하면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범위를 잘못 지정하셨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정의한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데요. 삭제할 때 여기 이름 상자에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름을 수정하시거나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정의하셨던 거를 삭제하시고 그냥 새롭게 이름을 정의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 방법 같습니다. 열문항의 셀 서식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